안녕하세요 김프티비입니다. 디에센트 게임이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첫 번째 패치가 공개됐습니다. 일단 용량은 한 120메가 정도 되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패치에 있어서 굉장히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게임사들도 일주일 만에 패치하는 경우는 흔한데 디에센트 같은 경우는 인원 자체가 12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한 8월 말이나 9월 초 돼야 첫 번째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빠르게 패치가 올라와서 좀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일단 보면 이번 패치는 우선적으로 스팀에서 플레이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엑스박스하고 인도우즈 10 플레이어들에게는 순차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성능 개선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게임이 약간 발적화 게임이거든요. 처음부터 게임의 사양이 너무 높았죠. 그래서 저도 플레이할 때 보면 다이렉트X12로 플레이했을 경우에 튕김 현상이 있거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X11로 변경을 한 다음에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 문제를 좀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픽스 내용은 이건 픽스가 아니고 이번에 업데이트를 받으시게 되면 처음에 플레이 시에 한 20에서 25초 동안 멈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회성이기 때문에 미리 창고하시라고 내용을 적어놨고요. 다음은 인도우즈 스토어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mpc 로딩을 좀 개선했고요. 그 다음에 발적화로 인해서 고사양 pc에서만 구동되던 문제를 저사양 pc에서도 원활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도록 적가 pc용 cpu 성능 모드 요거를 하나 추가한 것 같아요. 다음은 안정성 관련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싱글 플레이가 됐든 협동 플레이가 됐든 튕김 현상이라든가 충돌 문제들을 대폭 개선한 것 같고요. 그 밑에 모든 내용들이 전부 멀티플레이 시에 클라이언트와 호스트 간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수정한 내용들입니다. 이 게임은 멀티플레이 시에 일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즐겁게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멀티플레이를 할 때 적들이 그렇게 강해하지 않아요. 인원이 많다고 해서 적이 더 강해지거나 적들이 더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접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튕긴다고 하더라도 다시 파티를 해서 플레이를 진행하면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함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게임은 그 모든 단점들을 커버할 만한 타격감과 효과음 또는 이펙트 이런 걸 너무나 잘 해놨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그런 자잘한 버그들이 좀 용서가 됐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세이브 프로그레스 진행상황 저장에 대해서 일부 내용들을 수정을 했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저장 파일이 손상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그 다음 내용도 이제 호스트가 게임을 떠나면서 클라이언트가 진행 상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수정했다고 하고요. 플레이어가 특정 상황에서 미션 진행이 안 되거나 게임 진행에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 또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제가 겪었던 문제인데 호스트가 연결 해제되는 클라이언트의 아이템이 장착 해제되는 문제 제가 아직까지도 그 사이버덱이 사라져가지고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 방송을 보실 때 어떤 분이 게임을 지웠다가 재설치하면 된다 그래서 지우고 재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이버덱이 미장착인 상태로 있어요. 거기다가 사이버덱을 다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이버덱은 최고 등급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업데이트 이후에 플레이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수정됐을 것 같진 않은데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플레이 시에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호스트한테 조인하는 경우 연결이 끊기거나 튕길 수 있는 문제 이런 걸 좀 수정한 것 같아요. 그 다음 게임 플레이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게임을 처음 플레이 하니까 미션 진행이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이드미션을 하다가 메인미션이 진행된다거나 이랬을 때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진행을 했는데 이게 어떤 특정 조건에만 열리는 메인미션이나 사이드미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건을 완료하지 않아도 진행됐던 문제들 그런 걸 좀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미션 수행을 위해서 이제 중간중간 위치를 확인하면서 이동하게 되는데 미션 목표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업데이트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멀티플레이 시에 겪었던 문제인데요. 이 메가라크노이드 스파이더 보스 거미 모양의 로봇 보스죠. 멀티플레이 시에 3인 멀티였는데 이 거미 보스가 3마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3명이니까 3마리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버그였답니다. 그리고 이 보스 말고도 파파페랄? 파파페랄이라는 보스도 여러 마리가 나왔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자잘한 사이드미션하고 메인미션 진행 관련 내용들입니다. 다크호스 미션에서 NPC가 겁에 질려가지고 미션 수행이 안됐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카지노 택배 사이드 미션에서 NPC가 없어서 진행이 안되던 문제 또한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몇몇 NPC들의 커스텀 카메라, 뷰나 시점 이걸 좀 개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션 진행 시 미션 목표가 제대로 수정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좀 수정을 했고요. 거기다 마지막 내용을 보면 약간의 밸런스 패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밸런스드 코스트, 쿨다운, 애피션시 이렇게 써놨는데 비용하고 쿨다운, 효율, 이걸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가 무게 발송, 성능, 무기 데미지 이런 걸 조정했다는 얘기인지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그런 게 아닐까 한번 유추해 봅니다. 다음은 번역 관련 내용인데요. 해당 국가의 올바른 언어가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고 영어로 표시됐던 문제를 수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한국어 번역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양한 분들이 지적해 주셨고 저 또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었는데 이 문제들은 이번 첫 번째 패치로 모든 것이 수정되진 않고요. 차후에도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나가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일주일 만에 나올 수 있는 패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들 중에 한국인이 있지 않은 이상 빠른 시간 안에 패치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추후에 한 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자잘하게 존재했던 다양한 버그들을 좀 수정한 것 같은데 뭐 저희들이 인지하기 쉽지 않았던 그런 버그들을 수정한 것 같아요. 뭐 사운드 효과라든가 그리고 자신들이 계획한 것보다 조금 더 오래도록 검은 화면이 위주되던 뭐 그런 문제 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 원래는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뉴스가 안 나왔던 문제 근데 택시 타고 이동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짧은데 그때 굳이 뉴스가 재생돼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이것도 사운드 문제이긴 한데 이런 문제도 수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래픽 메뉴에서 필름 그레인이라는 토글 메뉴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필름 그레인 저게 토글로 추가되면 뭐가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미리 보기하고 소리, 사운드 문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패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패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뭐 자잘한 버그하고 소소한 불편함들을 해결하는 그런 패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고요. 거기다가 일주일 안에 바로 발빠르게 패치를 내놨죠. 인원수에 비하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패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스팀 버전의 유저들을 우선적으로 패치해줬다는 것 자체가 스팀에서 판매 실적이 상당히 감동적이었다. 보너스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신생 제작사의 이런 행보들을 보면 대형 개발사 게임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래 들어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느낀 건데 대형 제작사에서 내놓는 게임들이 대부분 되게 구태의연한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독창성이나 개성이 많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게임의 금액도 크고 볼륨도 크고 개발비도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패스트푸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그런데 이 디에센트 같은 게임은 덜 다듬어진 건 맞아요. 버그도 많고 그리고 단점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이 매력적인 이유는 게임에 약간 독창성이 있어요. 투자자들이나 자본의 입김을 덜 받아서 그런가 나름의 개성과 독창성을 유지한 채로 게임이 출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이 플레이할 때 그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디에센트 첫 번째 패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